네, 꼭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출연하는 샌디 배우입니다. 대본 그대로 골든비티고 둘 다 두 달 됐고요. 아주 여련하고 있습니다. 라이센스는 제가 무대까지 처음에는 사실 가지고 오고 싶어서 딜을 했었는데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정말 나라 국왕이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금액을 불러서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되면 한국 관객들에게 못 보여드리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 다시 대본으로 선회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정성호 교수님 모시고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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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